나를 찾는가? 어비스의 희미! 숨어있는 곳 다 보인다고 봐봐! 나를 찾는가? 준비는 끝났다. 눈부신 태양빛이 비추던 테라 행성. 그곳 사람들은 과학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과학이 발달할수록 테라의 자연은 빠르게 파괴되어갔고 평화롭고 아름답던 테라 행성은 결국 멸망을 맞게 된다. 그 중 일구분이 떨어져 나와 이 공간을 떠돌아다니게 되는데 폭발 속에서 살아남았지만 폐허가 된 채 우주를 떠돌던 도시 행성. 그런 그곳에 사도라는 생명체들이 유입되면서 도시는 곤란을 겪게 된다. 과거 아름다웠던 테라를 기억하는 여인 힐더. 도시의 해가 되는 사도들을 처치하고자 마음은 있지만 강한 사도들을 처치할 만한 방안이 떠오르지 않는데 그러던 중 우연히 발견한 아라드 행성 다행히 그곳에 사도를 상대할 만한 존재들이 있음을 알아챈다. 하지만 그들이 모든 사도들을 처치할 만한 능력이 있을지 의문이 든 힐더는 사도들을 차례로 내려보내 그들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운다. 좀 더 강해보아 죽음을 기억하ему! 적금 자세히 Bliss의 안으로 돌아가는 설정 중앙이 더 강해질치 에서 공격 핵드 본性 정말로 돌아가는 시리 them 이 시각 세계 win을 매우 귀엽고 종합은 관련된 동안 구안에 앞뒤의 공격 핵드 흐이 비단된 새로운 led기 일로도 틈리지 않는 동작 좌우 지금 시작합니다. 3,000원에서 1,000원에 타는 기능을 바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000원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1,000원에 타고선받아 담아요. 2,000원을 공격하여 2,000원으로 5,000원으로 변경했죠. 1,000원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1,000원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2,000원으로 공격을 보관하는 용암아 대단하여 3,000원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실망한 힐더는 모험가에게 시간이 더 필요함을 느끼고 최후의 수단이었던 차원의 틈을 열어 모험가를 보낸다 과연 힐더의 바람대로 모험가가 강해질 수 있을지 차원의 틈은 시간과 공간의 균열의 틈새 지금간을 초월하는 차원의 틈이 모험가를 어느 공간, 어느 시대로 데리고 갔을지 그렇게 거대한 운명의 톱니바퀴가 다시 한번 돌아가기 시작했다 컬으로 두 개의 치즈가록 Corey now 내가 죽을던 차원의 틈을 열언다 초월한 희망의 주 summit 숙자로 너무 자신의 것과 학교에 치는 인형의 형탈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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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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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